. 혹시 여기 팀프라는 데 맞나요? 오 좀 잘생겼는데? . . 진짜 말 많다 얘네. 이따가 밥은 뭐 먹을까? 설마 같이 먹자곤 하진 않겠지? 나는 혼자 먹고 싶은데. 준수 씨 저희 둘이 같이 밥 먹으려고 하는데 같이 드실래요? . 어디 가세요? 같이 밥 안 드세요? . . . . . . . . . 메뉴는 두 개. 다 먹어야겠다, 그냥. 구석에 앉아서 조용히 먹어야겠다. 누구도 내 식사를 방해하지 못하게. 이제 본격적으로 먹어볼까? 이야, 맛있겠어. 먼저 국물을 한... 음, 좋아. 말아먹으니 역시 맛있어. 김치를 밥에 올려 한 입. 자, 이번엔 소면을. 야, 역시. 어묵도 맛있겠는걸? 이런 건 한 입에. 이번엔 김을 뜯어서 밥이랑 같이. 곰탕의 하이라이트는 국물까지 싹싹 먹는거지. 야, 잘 먹었다. 이제는 냉모밀. 국물을 한 입에 올려줍니다. 국물을 한 입에 올려줍니다. 국물을 한 입에 올려줍니다. 국물이 야무지네. 노른자를 국물에 싹싹 풀고 한 입에 올려줍니다. 국물이 두 입에 올려줍니다. box 국물을 한 입에 올려줍니다. 만두도 한 입에 올려줍니다. 흰자에 올려 같이 먹으면 활용 점정이지 마지막 국물까지 아 잘 먹었다 이제 깔끔하게 치우고 역시 혼자 먹는 게 최고야 방해받지 않고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준수씨 우리 싫어서 가신 건 아니겠지? 에이 설마 준수씨? 실패 안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